한국 스포츠 경지 박창욱 기자 정지원 아나운서가 결혼 후 끈황을 공개했다. 정지원 아나운서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웨딩사진을 게재했다. 정지원 아나운서는 어느새 예신 유비 신부에서 새댁이 되어버린 유짐이라며 벌써 석 달 전 웨딩 촬영 결혼하니 더 좋아요라고 전했다. 한편 정지원 아나운서는 지난 4월 5살 연상의 독립영화 감독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